. 어머니랑 좀 더 이따 와요. 응. 그래. 고맙습니다. 나랑 아버지? 정아도. 가는 거야. 정아하고 같이 가면 돼요. 엄마도 같이 가는 거야? 그래. 알겠냐. 너 너무 쎄까고 간다. 더 도시는. 그러면 나 여기 있으면 있을게. 그래 이렇게 바로 빠지면 되겠다. 이야. 그렇게 좋냐? 눈은 못 대네. 어머니랑 좀 더 이따 와요. 어. 나는 왜 나가지? 잘 가시고. 대본에서 빠지니까. 그러면 나는 여기서 잔무 보고 있을게. 넌 뭔데? 이거 못 찍을거지. 그렇군요. 나는 여기서 이거 해는 첫 해구 있을게. 저도 첫 해구를 쓰려고 그랬는데. 크게는 해요. 큰일났다. 혼자 있으면 보고 만난다. 선생님 여기서 뭐 하실 건데요? 저요? 네. 해구 있는. 난 이게 사실은 이제 그. 미소가 아까 이 안에서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. 약간 혼자 있는 느낌이라. 또 여기 있기도 좀 애매하거든요. 그것이 좋지 않나요? 다 고생했다. 내가 더 좋은데. 아유. 질투나네. 내 딸 벌써 뺏기는 거 같잖아. 선생님. 선생님. 어찌해서 눈치 보시는 거 같은데. 선생님. 눈치. 나 지금 보이는데 있어야 되는 거 너무. 그러니까. 지금 그 위치 괜찮으신 거 같은데. 괜찮나? 근데 나. 선생님. 여기서부터. 나는 불을 빼래. 나는 불을 빼래. 어디가세요? 빠져줘 이거. 나가 빨라. 이거 배울까요? 네. 감사합니다. 네. 좋다. 어디가서 좋은데? 질투나네. 벌써 내 딸 뺏긴 거 같잖아. 좋아 죽겠냐? 눈을 못 떼네. 어머니랑 좀 더 있다 와요. 어. 그래. varies헤. 어머니랑 좀 더 타고. 어머니랑 좀 더 타고.